김수한무 여러분 혹시 이 이름 아십니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저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70년대 TV 프로에서 봤던 이름인 유행어인데 이걸 저희 교회 유년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알까 물어봤더니 요즘 아마 CF 제품 선전하는 것 중에 이 제품 수명 긴다고 아마 이 유행어를 다시 쓰나 봅니다 이게 72자거든요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상 제일 긴 유행어라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만든 유행어예서 그 안에는 무두셀라 성경 이름도 나오고 하여튼 72자예요 저는 거북이와 두루미 밖에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72자를 다 알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 존암을 쓰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72자보다는 쉬우니까 한번 귀를 조금 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는 네 글자의 자음만 썼습니다 이거를 영어의 알파벳으로 바꾸자면 YHWH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YHWH 발음하실 분 계세요?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쓰기만 썼고 성경에 쓰기만 썼고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이 어떤 발음인지 들어보질 못했어요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단어 오늘 본문에도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Elohim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El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이스라엘, El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다 El자가 하나님인데 Elohim,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lohim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지 하나님의 문패로 따지면 거기 걸려있는 그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쓰고 히브리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뜻으로 Adonai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YHWH의 Adonai에 해당하는 그 모음 Our I죠 이거를 붙여봅니다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발음 되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회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오아이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야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쌍놈이라서 여호와라고 여기다가 쓰고 여호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야회라고 쓰고 YHWH라고 쓰고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Elohim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글씨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Elohim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가세 불곡해서 부르시고 자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종되었던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가서 백성을 국출하고 파라고 명령하셨는데 너희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대답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말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정확하게 히브리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I shall become who I am becoming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대로 I shall become who I am becoming 세워진 그 뜻대로 계속 되어지는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그렇게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영영히 기억할 내 칭호고 대대로 기억할 내 이름이다 이름에는 내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이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영광 영자에다가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이만한 이름이 없는 거죠 이거 어머님이 성원기도 해서 지은 이름이니까 이건 뭐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내 존재가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으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뒷면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관여함을 필요로 하는 자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이름의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로 말하면 나는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 함께 축복하셨어요 함께 거하지 못할 만큼 들판에 양무리가 너무 많아서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헤어지는 편이 낫겠다 롯에게 얘기해요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설을 택할 것이고 네가 설을 택하면 나는 동을 택할 것이다 롯이 그 동편을 봤어요 푸른 초장이 아주 널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았고 애국과 같았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동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르기를 장막을 옮겨 상수리 숲을 거기에 이르러 장막에 거하며 거기서 여와애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롯이 좋은 땅 거기서 큰 집 짓고 살 때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볼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태평양에 바라다 보이는 큰 저택, 큰 맨션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종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성교사님의 오두막이 더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 저택도 힘들고 믿음이 없어서 그 오두막도 힘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어느 쪽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나아가냐는 거죠 어느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냐는 거죠 두 발을 이 땅에 짓고 살지만 세상에 지어진 집을 바라보는 롯의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실 그 집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냐 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건강할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냐 사람의 법이냐 성령의 법이냐 육체의 법이냐 법 앞에 한 자를 더 넣으면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세 보시면 정확하게 12명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삭은요 쌍둥이 아들 둘이잖아요 손주 때야 가서 12명 손주를 얻잖아요 한 대가 늦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풀처럼 장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거룩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애서는요 쌍둥이니까 얼마나 닮았겠어요? 똑같이 생겼겠죠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맛자락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머리를 내밀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애서는요 건장한 사람입니다 사냥해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길을 성령에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이 땅의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비록 사기꾼 같고 실수도 많고 못된 면이 많죠 잘못이 많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붙들고 힘쓰는 자를 내가 변화시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죄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고 선악과의 얘기니까요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악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악한 길을 떠나서 의의 길을 가라 얘기하십니다 악한 길을 알아야 악한 길을 떠나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악한 길이 뭡니까? 죄 짓고 감방 가는 거? 그게 성경의 악이 아닙니다 그 악의 기원을 창세기 4장에서 설명하는데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여와의 도움으로 그러나 주어는 나예요 내가 등남했다 여러분 그게 가인입니다 그게 악의 뿌리예요 그 악이 형제를 때려 죽이는 자가 됩니다 이게 악질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그게 악질이에요 내가 주어가 아직 나예요 이게 악의 뿌리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악의 뿌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인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 셋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God gave me a son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어요 이게 선입니다 내가 등남했다 그게 사람 죽이는 가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선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죠 그날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떠나가라 여러분 뭐가 잘못이죠? 권능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죠 수고에는 마땅한 역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게 우리가 떠나가야 할 악함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 그게 악질이에요 창세기 33장에 애서가 누구입니까? 애서가 야곱에게 옆에 있는 자녀들을 묻습니다 저들이 누구냐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내 자식입니다 이제 완전히 주어가 바뀌었죠 장작권 내 것 움켜지던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 여러분 악을 떠나지 않고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되면 그 자녀 돌보는 일은 내일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 사업이 내 일이면 그거 돌보는 것 그 비즈니스는 내 일이 되는 거고요 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면 그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받을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주인되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주인삼는 일 그 일이 선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같은 학교에서 저랑 공부하신 목사님 중에 고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주인, 삶의 통치자 이걸 바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죄송하지만 사모님이 제일 교만하시더래요 그래서 열 마디 중에 여덟 마디가 다 명령이시래요 사모님이 하나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존댓말을 쓰시면 명령이 아닌 줄 아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 뭐 신발 신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다 명령이더래요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바뀌려고 해서 사모님이 스탑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야 그러고 운전하셨대요 몇 번 계속 그렇게 반복됐대요 이제 사모님이 눈치를 채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여보 여보 빨간불 외친대요 그걸 보고 서고 말고는 당신이 판단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빨간불 외치니까 목사님이 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악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맡은 성가대가 더 노래 잘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야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더 잘 돼야 된다 그게 악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악한 마음이죠 신앙적으로는 이 악에서 떠난 베드로가 이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수, I love you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악질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변하고서야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고목사님 분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선한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이야말로 아주 악질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악질인지? 아니 요셉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악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형들이 아버지 양 잡아먹었습니다 나는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쟤들 나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열한 벼탄이 다 나를 위해서 절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바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너 감방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방을 갑니다 그래서 꾸맹홍을 하고 여러 사람이 구명운동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이 너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까마득하게 시간을 보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묻죠 너 꿈 잘 해몽한다면서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 양 안 잡아먹었다고 나 최고라고 그런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방 보내셔서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하셨어요 왕의 감방이니까 여러분 정치범들 많잖아요 다 뇌물 해먹은 사람들 많잖아요 감방에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같은 편이고요 저 사람, 저 사람은 같은 편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뇌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 애국의 정치판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감옥이니까 정부에서 도둑질한 사람들 다 온 거죠 왕의 대선 해먹다가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총무과에서, 비서실에서 해먹는 방법을 이제 요셉이 다 거기서 마스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정부 창고에 이거 다 빼먹으라고 눈이 시뻘겋게 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도둑질을 다 마스터한 요셉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감방에 억울하게 간 것이 아니죠 각 부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배우려면 수십 년인데 감방에서 몇 년 만에 간접적으로 다 배웠어요 7년 동안 흉년 잘 지켜낼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의 온 집안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거라고 그때 비로소 요셉에게 온 땅을 건질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도우미가 되면 여러분 그게 악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악은 그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광복 70주년입니다 선과 악 성경적으로 다시 묻고 해답을 얻읍시다 일제가 악이고 독립과 광복이 선이라는 사회적인 선과 악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민족적인 선과 악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선과 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shall become who I am becoming 일제 36년 동안도 광복 70주년도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선하고 언제 악했습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이건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우리됨을 우리는 언제 경험했습니까? 일제 36년입니까? 아니면 광복 70주년입니까? 정말 자유가 뭡니까? 공휴일, 임시공휴일 그게 자유입니까? 선과 악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와 참된 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shall become who I am becoming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에 진정한 선이 있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그분의 칭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바로 여기에 참된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에 악을 떠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로 예배합니다 사회적인 선과 악, 역사적인, 민족적인 선과 악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선과 악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진정한 선의 길이 있음을 압니다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 하셨사오메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 이름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음을 아오메 주님,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악을 떠나는 길도 찾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르는 길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